대한민국 명장 인생을 바쳤기에 가질 수 있었던 이름 당신들이 흘렸던 수많은 피와 땀 덕분에 세계 최고의 기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투철한 장인 정신과 노력이 빛을 잃지 않도록 후배 양성 및 숙련 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당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새로운 제품을 자꾸 개발하다 보면 너무 재미있어서 그 여력이 푹 빠져서 보다 더 좋은 작품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대한민국 명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힘들 때마다 처음의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되짚으면서 도전을 이룰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더 큰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원동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 바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죠 우리가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15년 이상 정사자를 매년 선정 장려금 2천만 원과 대통령 명의의 대한민국 명장 증서 빈장 명표가 소여됩니다 선정 후 동일 직종에서 계속 종사 시 계속 종사 장려금도 지급됩니다 숙련 기술 장려법 제 26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명장 또는 유사 명칭 사용 시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.0% 2.0% 2.0% 2.0% 아멘